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다하는 블록체인어 하시은입니다. 그러면 이번에 진행하게 될 컨텐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몇 개월 전에 JTBC에서 유시민과 순석희께서 재미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당시 암호화폐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문과 생기면서 죄송하다면서 암호화폐를 까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심히 불편했던 게 저한테는 핑계로밖에 안 들렸거든요. 그래서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면서 문과 생도 이해할 수 있는 비트코인 기술에 대한 강연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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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한 과학과 인문학을 전공한다는 나라가 최첨단 과학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. 에이 요